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TMI 시간입니다 오늘 파생시장 보고 여러분들 느낌 어땠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전번 금요일날 여러분들 IT 부품당 급등하는 거 매도하고 그 다음에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대비하라고 할 때 이 재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마존이 시가 상황인데 시간 외에서 7, 8% 급락하니까 본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매도 포지션이나 IT 부품당 매도에서 갔는데 실제 파동 보세요 170분을 깼다가 오히려 장대 양방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 고점 상단을 뚫으면서 무려 인텔이 8% 오르니까 제가 선물 매도한 거를 오늘 어떤 전략이었냐면 시작하자마자 매수를 스위칭해갖고 진짜 280 돌파하고 2100에서 한 2150까지 가는 에너지가 오늘 같은 날은 나오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는 실제 파동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선을 종합주가 지수는 2,090 선 거두고 선물은 280 선을 딱 거둬서 갔고요 오늘 아침에 279.90까지 갔어요 딱 280에서 0.01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278을 깼다가 지금 딱 종가는 오늘 진동폭의 딱 반인 278.8090에서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변동만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SK닉스 충분히 쌍끄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데 올려놓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계속 이 미결제 악정과 삼성전자의 취의를 보시면 이런 파동이 자주 나와요 올려놓고 퉁 올려놓고 퉁 제가 올려놓고 퉁이라고 했어요 이번에도 10월 24일에 이 퉁이 삼성전자 5만 2,500원에서 2,000원 빼면서 퉁 오늘은 한 번 크게 한 번 이 상단 자리를 치고 나가나 봤더니 그런 에너지가 아침에는 나왔다가 결국은 오늘 후장에는 실패하는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결제 악정도 계속 체크하세요 여기 보시면 미결제 악정이 늘었다 줄고 그런데 8월 22일부터 급격하게 추세로는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줄여요 그러면 이 늘렸을 때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이 278.70입니다 이 고점이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거를 실제 파동으로 한 번 보시죠 어때요? 실제 파동 오늘 올려놓고 결론은 이 278.6070에서 딱 마무리하죠 지금 미결제 악정은 늘립니다 그러다가 마판 가면 꼭 청산해요 심지어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까지도 가요 오늘 장 끝나고 이 수량이 어떻게 되나 보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SK 아닉스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8만 원을 갖고 위로 2,500원, 5,000원 밑으로 2,500원, 5,000원 이제 내일부터 이 두 종목을 낙차를 변동성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러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대차를 이겼습니다 이번에 현대차하고 이 포스코 그래프 이 구경제의 대장주입니다 이 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2,100을 지지하고 추가를 하려면 신경제나 반도체 부품이나 이런 데 묻지 마세요 오히려 중국 경제 연결된 구경제의 대표인 포스코나 포스코나 이 현대차 또 이 현대차는 11월 달에 180일 관세 유예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나 그 부분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의 가장 포스코 그래프 보세요 이게 1890대입니다 8월 달에 20만 원에서 21만 원 24만 원 다시 원위치 이게 가야 돼요 구경제에 갖다 해서 중국 경기 민감주 여기서 어떤 직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가면 IT 부품 땅 갖고 계속 올려놓고 뚜둥여 맞고 종목 순환되고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벌써 시장이 알려줍니다 시장이 오늘 한번 보세요 이제 당분간 HLB나 헬릭스 미스나 이런 거는 11월 달 12월 달 두 달간 쳐다보지도 마시고 오히려 그동안 순환 상승했던 이 하나 머트리얼즈 장대 음복 나오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장대 음복 나오죠 코리아 서키트 동진 세미캠 오히려 이런 쪽 하나 머트리얼즈 이런 쪽 뭐 KH 바텍 즉 차익매물 현실화 가정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주를 계속 여러분들이 추천받은 것들 따라가면 이렇게 짱돌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장의 가장 큰 화두는 따라가지 마 급등한 거 바닥에서 따불 가고 122경 놓고 간단히 얘기해서 10명 중에 9명 10명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 다음 타자는 뭘까 그거를 집중화시키는 전략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끌개나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늘 SK텔레콤하고 카카오가 3천억 지분 맞교환 그래서 뭐 ICT 생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또 블록체인 관련된 에너지 그리고 아머전이 원격 의료 시스템 스타트업인 헬스 내비게이터를 인수한다 우리나라도 상관없지만 이러한 또 우리 정부에서도 AI 원격 진료 그리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또 블록체인 얘기하는 과정에서 800만 원 850, 60만 원 하던 간단히 얘기해서 이 블록체인 관련 에너지 관련해서 비트코인 단기간에 1100만 원대까지 급등 그리고 나서 조정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카카오를 집중 가격대에 사시겠습니까 13만 원대 전 권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오히려 팍스네스하고 나쁜 주식 사겠습니다 한빛 소프트 사고 그리고 이 보유하신 분은 이제는 13만 5천 원을 데드라인 잡으세요 이거 깨면 끊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16만 원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리나 보세요 마치 나쁠 때 삼성전 기사가 갖고 11만 원대 100% 팔고 더 가는 거는 다른 종목 갖고 하세요 라는 전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대형 호재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블록체인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관련된 이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앞으로 시장에 큰 물질이 있다 어떤 직관을 주는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화인데 I want to all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멕시코 장벽 요새 뉴스에 이런 거 보세요 이거를 사진으로 갖다 놓은 이유는 30일날 지금 연준이에서 금리 금리 재료는 이제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오히려 이번에 금리 인하에도 걱정이에요 금리 인하하고 이번에 그만 이제는 그만입니다 하면 또 오히려 시장에 이 금리 인하 재료가 녹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변동성이 커져요 요번에도 금리 인하하고 또 금리 인하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뉘앙스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금리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SOC의 대표적인 사업에 정부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장벽을 짓겠습니다 성장률 올리겠습니다 이 전략이 미국에서 나와야 돼요 유럽에서도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겠지만 파란 색깔이 슈팅 나온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 하나로 86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근데 꼴이 달리죠 근데 여러분들 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왜 블록체인 비트코인 얘기 블록체인 얘기 했을까요 달러 경제에 경고한 겁니다 이제 달러 체제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통해서 위야나 국제화 시대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뭔가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호탄을 갖고 무역전쟁보다는 이제 금융전쟁 위야나와 달러 간의 노이즈들이 또 홍콩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중전에 시작됐으니까 이 이후의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구경제 성장주들 우리나라 수출 주력주 이제 현대차가 가고 간단히 얘기해서 포스코 가야 돼요 그게 가지 않으면 IT나 4차 산업 4차 산업의 대부분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중소형 산업의 대부분이 실체가 보이지 않는 중소형 바닥에서 땀을 올라가도 지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자 SKS는 이제는 파생 페이시브에 의해서 변동만 주고 수익률 게임 별로 재미없고 그리고 그동안 좋았던 IT 부품단이 오늘 신호를 준 거예요 아 이제 차익 현실화하고 엑스트라자 그러면 이제 데타가 어디서 나올까 블록체인이라든지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뭔가 SOC라든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들 세력주나 중소형주의 시가가 총액이 저 하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 현대차에 정확하게는 제가 날짜는 나중에 내일 확인해 보겠지만 17일, 18일 것 같아요 관세가 어떻게 되나 관세가 여러분들 이 26일 날이 정의선 부회장이 앞으로 현대차에 갖다 해서 전기차라든지 모바일 시스템에서 에메니아하고 그날이 꼭 지었습니다 13만 5천 원 그리고 암만 좋은 얘기 나와도 오히려 이 날이 현대모비스가 26만 원 꼭 지고요 그리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방위비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미중 간의 여러 가지의 변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독일, 일본, 우리나라한테 이 관세를 유예 기간 끝나가는 자동차 관세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 포스코가 반드시 쌍바닥 검증해야 돼요 이게 성장류라고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렴하는 13,000원, 14,000원대 SK바이오랜드 사놓고 으쌰파동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올려놓고 17,000원까지 올려놓고 많이 흔듭니다 대량 거래 터져요 이거는 SK바이오팜이 내년 3월에서 5월 달에 IPO가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새로운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줄기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그동안 급등했던 임상 3상의 바닥에서 땀을 간 것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AI나 간단히 얘기해서 바이오 쪽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을 관심을 가져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수 교체라는 얘기죠 주도주의 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일이 이제 금리라는 큰 화두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날 또 GDP 성장률 이 경제 지표에 연관된 게 나옵니다 앞으로는 재정 정책의 성장이 뒷받침됩니다 그게 아닌한 종목의 선수 교체가 계속 있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이제 TMS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